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야, 요즘 마트,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옵니다. 마트 참 좋아하는데요. 샤인머스캣, 와, 먹고 싶지 않니? 내려놔요, 샤인머스캣. 내려놔, 내려놔. 샤인머스캣은 어때? 어우, 헬스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야, 누가 봐도 우리 헬스인이다. 사진 한번 찍어줘.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짐종국이시다. 짐종국이세요? 짐종국이시죠? 헬스인, 헬스인. 제가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세트 하나 찍었어요. 아, 근데 짐종국 아니세요, 짐종국? 짐종국, 구독하셨어요? 구독자예요, 아니에요. 구독자입니다. 그렇지. 아, 제가 봤어. 선수 같은데? 우와. 야, 종국아, 네가 귀엽다. 하나, 둘, 셋. 와, 인물들 미남이 있어. 선수죠, 선수. 시합 나가죠, 그렇죠? 아까 뵀는데, 아까 뵀는데 저쪽에서 딱 보이셨는데, 종국이를 보더니 파이팅, 파이팅. 아, 역시. 역시. 아, 대단하시다. 아이고. 아이스크림,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사자. 아이스크림? 야, 여기.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좋아해? 10개에 3,900원이야. 맞네, 10개에 3,900원. 10개에 사면 되겠다. 하나에 400원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좋다. 어, 여기. 더위 잡는 거. 어. 더위 잡는 거 두 개. 무슨 아이스크림. 나는 평소에 진짜 아이스크림 먹질 않거든. 아니, 다들 더우니까. 그리고 이거 쭈쭈바.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만. 야, 매가. 근데 매가 원래 큰 걸로 유명했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니, 예전하고 좀 달라졌지. 아니, 매가, 이름이 매가인데. 예전하고 달라졌어. 내가 이거 좀 닫아요, 안 할 때. 안 할 때 좀 닫아요. 이거 안 돼요. 옛날에 특이도가 이 정도 사이즈였던 거 같은데. 알지. 이것도 작아졌네. 작아졌어. 작아졌어, 이거 컸는데. 종국아, 여기 오늘 겁렬 나왔니? 아니, 아니. 갈독 아이스. 어, 난 여기. 어, 아까 잠깐만. 형, 형. 인절미는 사시죠. 어? 풍선평, 풍선평. 쟤는 왜 이렇게 떡을 좋아하는 거야? 야, 형이랑 나 풍선평. 솔직히 먹고 싶죠. 절편. 야, 근데. 아니, 절편하지 말고. 이거 몇 개 사가면 좋아해. 이거 하나 해. 절편, 절편. 아니, 이거,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네, 두 개.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가, 가, 간다, 가. 여기다. 이야, 흥냉불이 엄청 커졌네. 엄청 커졌네. 이게 원래 이만해? 요즘은 흥냉불이 얼마해? 흥냉, 이거? 한 3,000원 할걸? 네? 너 얼마 때 먹었는데. 이거 우리 때 300원이었잖아. 300원? 우리 때 300원이었지, 옛날에. 아, 그랬나? 그럼 흥냉불이 300원. 이건 사이즈가 큰 것 같아. 아이스크림 봉투 있죠? 없어요. 그냥 빨리 그래 가야지. 2만 6천 원 나오셔서 칼 3개 내주시면 돼요. 가위, 바위, 보. 오케이. 나 살았다. 가위, 바위, 보. 오케이, 됐다. 야, 야, 야.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 마트에서 칼을 받아요? 네. 칼을 받아요. 칼을 받아요? 칼을 받아요? 칼을 받아요. 칼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3개만 받으면 될까요? 이거 3개를. 아, 이거 받으세요? 이걸 받으세요? 오늘, 오늘만 찍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통아저씨 페이가 되는지 몰랐어요. 통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을 받으시는구나. 아니, 나는 진짜 이거를 받으시는지 몰랐어.